손해사정사 1차 시험 1권으로 끝내기입니다. 5월에 올해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책과 함께라면 완벽 대비가 가능합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고요. 3권으로 분간이 됩니다. 1권, 실전 핵심노트와 보험법 2권, 보험계약법 3권, 손해사정이론으로 나뉩니다. 먼저 1권을 살펴볼게요. 1권 앞부분 가이드에서는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전 핵심노트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과목마다 핵심리온, 기본 유형문제, 기출문제 백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핵심리온을 보면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챕터 앞부분의 학습 목표로 중요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한 챕터가 끝나면 기본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해설콕에서는 이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줘 옥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목마다 제일 뒷부분에는요. 기출분석문제 백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6개년 기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어떤 포인트가 출제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100개 문제는 중요한 기출문제만을 엄선해놨습니다. 손해사정서 공부 후 혼자 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스테이듀 강의도 있습니다. 합격의 공식 스테이듀와 함께하세요. 합격의 공식 스테이듀과 함께하세요.